이야 이거 그림 나온다 그림 와우 되게 좋다 와 대박이다 느낌의 여기 대박인데요?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휴게소 어? 태운 밥도 맛있겠다 게임나? 어떻게 입고 있는 거야? 따라라 따라따 이렇게 입고 우와 여기서 자고가 한 명이었어 와 되게 좋다 있을 거 다 있는데요? 베개 설마 여기 뭐지? 냉장고? 에어컨 키라고 하거든? 와 냉장고 냉동실 따라라따 따따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여기 느낌 움직여 느낌이 여기 대박인데요? 진짜? 어우 좋네 야 이런 느낌? 유튜브 만들어야겠다 나 나와요? 네 오케이 나와도 돼요? 네 나와도 돼요 예 설거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린 제가 책임지 이야 이거 그림 나온다 그림 1박에 6만 5신인데 그쵸 그쵸 여기서 바베큐 바베큐 양쪽 매트리스의 양 끝을 밑부분을 상단을 한 명씩 놓고 두 가지 두 개의 매트리스 양쪽을 끼워서 양상 없는 끈 양쪽 매트리스 두 개 가슴 2기가 2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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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이래서 캡틴카가 있는 편으로 앞쪽도 있고 이거 불 어떻게 켜요? 라고 보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또? 뭐지? 와 신기한 거 많다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이거 슬라이드 아웃룸 이게 왜 나오지? 그 안에 또 뭐가 있나? 아무것도 없는데 바깥에? 없어 없어 이거 왜 나오는거야? 얘를 나오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? FIVX O positive 우와아 이거 트랜스포머야 근데 진짜 불은 모르겠다. 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불? 보통 들어오면은 상식적으로 딱 들어오면은 분명히 이건 아닌가? 저기 혹시요 이거 불 어떻게 켜는 거예요 하얀 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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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위에 여기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어 안됐는데 어 근데 안나와요 불이 안나와요 어 여긴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인 여기 들어왔다 인 여기는 아 얘네 담아가 나갔나 어 나온다 에어컨 담아 에어컨은 이건만 된거 이건만? 네 거의 안나오다 싶어 하는데 아 얘네가 팝팝 얘네가 파워 버튼이네 아 오케이 따르르르 따르르 괜찮죠? 따르르르 파워머식? 오 느낌있어 음 이거 지금 찾고 있는데 그냥 계속 야 여기 느낌 오오오어우 좋아 좋았어 이해완류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바스터 완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